안녕! 안녕하세요. 여깄다 여깄다. 다현 언니 발. 자,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켠 이유는 잠들어 있던 저의 유튜브 계정을 이제 좀 다시 되살려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짠! 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없어요. 그냥 인상?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걸 알리는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은 뭐죠? Who is song? Who is song? Who is song? 란조 씨가 지어주셨습니다. 란조 씨요? 란조 씨는 누구죠? 란조 씨가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지었어요. 뭔가 Who is songs? 송스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냥 제가 올리고 싶은 거 다 올리는 그러면 송 씨의 가문을 그쵸? 소개하는 게 송 씨가 언니의 얘기가요. 송 씨의 가문의 역사를 알려주는 채널인가요? 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송스가 정말 S O N G H S 여가지고 약간 송스! 약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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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이렇게 들려야 돼요. 송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제 인스타 아이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무튼 그래가지고 정말 이것저것 올리는 채널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데일리부터 시작해서 춤 안무 짜는 거나 영상이나 애들이랑 노는 거나 이것저것 그냥 일상대로 많이 올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심각한 컨셉층이어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영상 올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치 스골파의 연장선 마냥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너무 화이팅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이구 화이팅! 우승 축하합니다. 탄스! 아멘